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청소년 상담 분야 전문가인 박병훈 톡톡브레인 심리발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의 심각한 비행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좀 많은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비행의 심각성이 심해지고 있죠. 요즘에 성이 못지않은 심각성을 보이고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사실 빈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아이는 약 70회 정도의 기절놀이를 시켰거든요. 사실 한 번만 못 깨어나면 목숨을 잃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가출해서 가출폐물 만들어서 모텔 등지에서 전전하다가 아무런 재의식 없이 성매매를 삼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성이 못지않은 여러 가지 비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비행이나 비행의 경향성이나 새로 발생하고 있는 비행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1년에 우리 광주 과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 10명 정도 될까요? 네. 한 2천 명 정도 넘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비행 청소년들의 경향성을 보면 점점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아이들이 서심 없이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인 범죄 못지않은 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런 범죄들을 재의식 없이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청소년 비행의 현상은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새로운 비행 유형들은 절도라든지 요즘에 재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절도나 또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이 많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저지르게 되는 비행들이 굉장히 많죠. 인터넷 사기랄지 또 인터넷 도박이랄지 이런 비행들이 사회 변동과 함께 새로 대조되고 있는 그런 비행들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을 때 후배들한테 강제로 돈을 빌려주고 3만 퍼센트의 이유를 받는 그런 범죄도 있는데 이런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니까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또 소년법의 폐지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처벌을 하면 과연 청소년 비행이 줄어들까요? 아마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감정적인 주장이고요. 비유를 하자 그러면 오염된 저수지에서 맑은 물을 마셔라 이런 주장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나 통계를 보더라도 통제랄지 또 처벌 위주의 어떤 정책들이 효과를 거뒀다 이런 결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기본 체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소년법은 아이들을 처벌하고 벌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소년법이거든요. 따라서 이 소년법들은 아이들의 가장 적절한 처분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성인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보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 비행이 왜 갈수록 늘고 있고 또 점점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폭력성을 띄고 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밝혀진 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ADHD 같은 이런 기질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랄지 혹은 자존감의 부족이랄지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 저하 같은 그런 학교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교사들의 차별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특성상 부모의 영향력 하에 있기보다는 또래 집단의 동조라든가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비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친구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비행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해 환경 이런 영향들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역시 부모들 요인이죠. 아까 친구들이 친구에 의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이런 상담 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친구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친구를 꼬드겨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어떤 원인이 가장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주가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가정이죠. 사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어야지 거기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듯이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랄 수 있는 토양들이 건강한 가정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들이 요즘에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저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만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이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때리고 또 학대하고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심지어는 아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부모에게 사악하기는커녕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너 기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계셔서 참 안타깝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가장 쉬운 것이 부모 역할, 가장 노력을 적게 기울이는 것이 부모 역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사실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부모보다는 설선수범하는 부모, 몸으로 보여지는 부모. 그래서 훈련된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청소년 비행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사실 우리 사회가 경쟁 중심의 사회, 그리고 물질 위주의 사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극도 이기주의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욕구들을 잘 파악해서 충족시켜주기보다는 부모들의 기대나 요구를 앞세우기 쉽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비행을 통해서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비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먼저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경청해주고 이런 태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훈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